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수업 시간은 2020년 제4회 전기기사 과목은 회로이론이에요 10문제 자 1번 문제 RL 직렬회로라고 했어요 그죠? R과 인덕턴스 L의 직렬회로 자 그럼 이런 RL 직렬회로 하면 우리가 인덕턴스는요 R 플러스 J의 오메가 L옴이 되겠죠 기본파 기륜일 때 자 근데 지금 문제가 뭘 구하는거에요? 제5고조파 전류의 시력값 구하는거야 그러니까 다른거 필요없고 5고조파 전류의 시력값만 구해달라는 얘기에요 자 문제 주어진 식 이거 직렬죠 그 다음에 얘는 기본파 정연파 그 다음에 얘가 3고조파 맨 끝에 항이 얘가 5고조파야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5고조파 전류가 하는거니까 문제 주어진 전압식에서 우리한테 필요한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? 끌고 와볼까요? 우리가 V 전압의 5고조파 전압은 V5의 T는 40의 사인의 5 오메가 T만 필요한거죠 나머지는 다 해당이 안되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주의할 점이 뭐요? 이게 교류해서 순식값이거든요 그러면 순식값에서 이 사인 앞에 있는 이 값은 무슨 값이에요? 우리가 교류했을 때 얘는 바로 최대값이야 최대값 근데 지금 문제 구하는게 제 5고조파 전류의 최대값 구하는게 아니고 제 5고조파 전류의 시력값 구하는거죠 그러면 이 최대값을 갖다가 뭘로? 시력값을 고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V5의 시력값은 자 최대값에서 시력값 구하는 방법은 누트 2분의 40 그렇죠? 그래서 5고조파 전압의 시력값을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끄집어 내고 그러면 전류가 하려면 임피덴스가 필요할거 아냐? 임피덴스의 5고조파 임피덴스 자 이건 우리의 기본파였단 말이야 R 플러스 기본파 임피덴스 J의 오메가 L에서 5고조파는 기본파 오메가 T에 대해서 5배잖아요? 그렇죠? 따라서 우리도 여기다가 5배로 곱해줘야죠 그래야 5고조파 임피덴스가 되는거죠 자 R은 문제 조진 R은 4,5이고 플러스 J의 O에 유도성 리액턴성 오메가 L 값은 1옴이야 즉 얘는 4 플러스 J의 5이 되는거죠 그러면 이 임피덴스 5고조파 임피덴스의 크기는요 루트 C와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시수부 4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자 이거 미리 계산해보면 몇 나오냐면 아 6.4옴이 나와요 여러분들 각자 계산해보시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필요한 풀이에 필요한 5고조파 전압의 실효값을 구했고 5고조파 임피덴스 크기를 갖다 계산했단 말이야 그럼 문제 다 푸는 거랑 마찬가지죠 즉 5고조파 전류의 실효값은 I,O는 Z5분의 V5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오면 Z5는 6.4가 된 거고 전압의 실효값은요 루트 2분의 40이 되니까 우리가 이것만 계산해보면 이것만 계산하면 4.4가 된다는 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고조파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난이도 쉬운 문제 고조파 해석하는 내용이 조금 약간 부족하신 분들은 이 문제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개념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2번 문제는 3상이에요 이거 3상 여로가 주어진 거야 그러면 전력을 측정하는데 전력계 2개 쓴 거죠 이 전력계법이야 W1, W2 W1 지식값이 2.84kW 즉 2840W가 되는 거고 W2는 6kW 즉 6,000W가 되는 거죠 그죠? 따라서 첫 번째 유효전력은 유효전력 P는 전력계 2개 썼으니까 W1의 지식값 플러스 W2의 지식값 합 총 유효전력은 그럼 몇이에요? 2840kW를 갖다가 와트를 고친 거고 그 다음에 6kW는요 6,000W이 되는 거죠 그죠? 그럼 이건 몇이에요? 이거는 2,000W에다가 6,000W이니까 8,840W가 되는 거고 자 유효전력을 개선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P상 전력은요 우리가 P상 전력 P, A는 지금 문제 분명히 대칭 3상 전력이라고 해요 3상 3상일 때 P상 전력은 루트 3의 VI다 자 루트 3의 문제에 주어진 전압 지식값 전압계의 지식값이 200V 전류계의 지식값이 30A 자 이건 제가 계산을 따로 안 했어요 지금 내가 암산 자체가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제가 왜 유효전력 구하고 P전력 구했겠어요? 지금 문제가 유도 전동기와 3상 유도 전동기의 역률 구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역률이 정의는 역률 코어센서에서 정의는 위에 구했던 두 전력 P상 전력분의 유효전력이죠 그죠? 즉 뭐 굳이 식으로 쓰자면 P상 전력은 노트 3, VI가 되는 거고 유효전력은 W1 플러스 W2가 되겠죠 자 위에 W 플러스 W2 8,840 자 제가 이거는 암산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바로 그럼 얘는 루트 3의 200 곱하기 30 아니면 이거 여러분들 계산기 쳐서 집어넣든가 그죠? 따라서 이거 계산할 때 몇 나오냐면 아 이거 값이 0.85가 나와요 0.85 정답은 85% 0.85더라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요 3번 문제는 우리한테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그죠? 네 영상 전류 구하는 거잖아 그럼 영상 전류 구하면 영상 전류 구하는 공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 영상 전류 I0 물론 영상 전류 말고도 정상 전류하고 역상 전류 구하는 공식도 있죠 근데 이번 시간은 이거하고 이거는 생려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 풀면서 이 세 가지 공식은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I0 3분의 1에 영상 보는 위상체가 없단 말이야 그냥 편안하게 A상 B상 C상 그냥 그대로 꿇으면 되는 거죠 자 이거 이거 두 개 공식은 각자 책 내용 보면서 공식 정리 틈틈이 해 두시고 자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3분의 1에 괄호에 Ia 25 플러스 J의 사야 그 다음에 플러스 IB IB IB가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마이너스 J의 16 이죠 몇 번 정답은 3번